워낙 세계 경제에 충격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릇밖에 없을 상황일 것 같습니다 대신 민법하고 학교론 자리를 오셔야 됩니다 아마 올해 학교론이 좀 소홀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민법은 어렵게 나오더라도 그냥 기본적인 건 맞춰 나올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자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위주로만 정리해 나가시면 민법 어렵게 나오더라도 절반의 인성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절반만 잘 맞춘다 생각하면 무난하실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잘 건강관리하시면서 공부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356페이지의 건축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작년에 건축법 7문제 중에 5문제는 잘 맞췄거든요 작년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올해 시험에 안 나올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문제집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걸 아셔야 되죠 그게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본 딱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법은 건축물과 관련된 공법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건축법에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법의 지표는 안전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관련 행위를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보통 건축물과 관련되어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것들을 꼼꼼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시는 게 우리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데 걔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주택법령을 적용하여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하는 것은 내가 살집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건축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를 건축주라 하고 그 건축주는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해서 건축허가 진청하게 되면 건축법령 등에 적합한 때 허가받아 공사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걸 1단계라 하고 저 허가받게 되면 공사 착수할 수 있고 그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받아 완공한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절차는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 기억해 줄 게 있습니다 새로 신축된 건축물이라고 하면 라제지에 새로 신축된 것으로서 그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전 등기라고 하면 우리 공심법 공부하시면서 권리 이전과 관련된 매매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전 등기 할 수 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발급 받아 제출해야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거든요 현재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학원 있는 건물은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는 집합 건물이거든요 아파트를 포함한 우리 학원 있는 건물의 경우는 집합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일물 일권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일반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택에 해당되게 되면 일반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며 아파트라고 하면 집합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대장을 작성하고 빛이 보관하고 있는 자는 시군 구청장입니다 시도이사는 하는 거 아닙니다 대신 세종시장은 세종시에 기초산채가 없기 때문에 세종시장이 직접 대장 작성하고 빛이 보관하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은 관할 관청이 아니라 구청장이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장 작성된 이후 해당 건물이 멸실될 때까지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유지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간 중에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중국에서도 호텔 1층을 용도 변경 공사하다가 북삭 주저앉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용도 변경은 공사 중에 이루어집니까? 사용 승인 이후에 이루어집니까? 사용 승인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가 용도 변경이라는 것을 구분해놓습니다 반면 건축 대수선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얘는 공사 중에 이루어지는 행위가 건축 대수선이 되게 됩니다 이후 안전한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각종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총 세 파트로 구성되게 되는데 적용 범위에서 보통 두 문제 최소 두 문제이고 많이 나오면 세 문제, 네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신청과 허가 파트에서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한 두 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좀 나올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나올 것은 정해져 있는데 기본적인 배용을 알아야만 찍어도 잘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함께 해나가십니다 우선 356페이지 하셨죠 1절 필요 없습니다 2절 보십니다 그리고 양갈 1번 건축물입니다 건축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지붕과 추천놓습니다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이에 딸린 시설물 가로 해놓습니다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되셨습니다 얘는 시험거리 아닌데 작년 그리고 2년 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깐 살펴놓습니다 현재 건축물이란 현재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하고 이러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건축물이라 하며 지하 또는 고가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각각 표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건축물과 공작물 시설물이란 말을 우리가 각각 보셨는데 사람이 손을 대어 만든 것이 있다면 얘를 인공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로 주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도 인공물이거든요 사람이 만든 것이 있다면 모두 시설물입니다 그 시설물 중에 인공을 가미하여 제작한 물건이 있다고 하면 걔를 공작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골프전상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나사나 볼트를 이용해서 철탑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신 적이 있죠 그것은 만든 것입니까? 제작한 것입니까? 제작한 것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작한 물건 중에 지붕 있는 것을 현행법상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학원 건물은 지붕과 벽과 기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작물과 건축물을 비교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지붕이거든요 저 지붕을 지생하기 위한 기둥 벽은 부순 요건인지 꼭 둘 다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둥 벽 사이에는 또는 이란 말을 사용해 주게 되는데 우리 가끔 산에 다니다 보면 팔각장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팔각장은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독 건축물입니다 세 개 다 갖춰야만 건축을 대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과 공작물을 비축하는 가장 주된 요건은 지붕이고 이를 지생하기 위한 부순 요건으로 기둥 또는 벽을 필요한 것입니다 취지 이기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주종 관계라는 것을 복무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건축물과 시설물을 살펴보게 되면 주물은 건축이고 시설물은 종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건물 옥상에 광고탑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서땡땡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양재동 건물은 5층짜리인데 여기 5개 광고판만 1년 임대료가 한 1억 2천 된다더라고요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만 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물 광고판이 건축물에 함께 존재한다면 얘는 주체입니까? 종물입니까? 종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시설물마저 건축물 자체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시설물이라고 하면 그때는 함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 자체의 독자성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과 딸린이란 말과 분리란 말을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가란 말 보시면 고가 도로 고가 수조란 말 기억나십니까? 이 고가는 기둥 여러 세워놓고 이 기둥 위에 일정한 구조물을 도로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얘가 고가 도로인데 최근 서울역 앞에 고가 도로는 용도 폐지해서 하늘 정원 만들어 놨거든요 가보시면 카페나 또는 안내소가 고가 위에 설치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가 위에 사무송이 존재한다고 하면 걔도 뭐다? 건축물 자체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산역이나 광명역 방문하시게 되면 기둥 여러 세워놓고 그 위에 사무소를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은 건축물 자체가 되는 겁니다 취신 이이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봐주실 것으로서 건축물 공작물 지설물 각각 비교해 주십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있다면 죄다 뭐다? 시설물이고 그 시설물 중에 제작한 것이 있다고 하면 공작물이며 그 공작물 중에 지붕이 있는 것이 있다면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가장 협소한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과 함께 준다는 시설물은 뭐다? 주종관계에 따라 건축물 자체로 보는 겁니다 만약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 독자성을 인정해 주겠지만 함께 한다면 함께 한다면 주종관계에 따라 건축물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2번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꼭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이야기 드리면 우리 기억 보시기에는 컨텐을 이용한 간이 창고 가로 속에 공장 농도라는 말 찾으셨죠 공장 추천받습니다 건축물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 쉬운 것만 이동 쉬운 것 추천받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건축법 적용 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는 것을 자주 보셨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가 간이 창고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재민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는 현장 사무실을 사용하고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트럭 뒤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스쳐놓고 전국에 아파트 분양하는 데가 있으면 떴다 방으로 사용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간이 창고 등은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얘가 공장 용도로서 이동 쉬울 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때만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다양한 건축 용도 중에 공장 용도라면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거든요 저 공장 용도라면 규제 강화시켜야 된다 규제 풀어줘야 된다 규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 용도에 이동 쉬운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간이 창고의 경우만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만약 떴다 방으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면 얘 건축법 적용 대상이죠 그래서 중개업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중개 자격증 다 걸려 있을 때만 단속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거 없으면 불법 무등록 중개업 속인 것이죠 그래서 가끔 국세청에서 단속하게 되면 그 지역 중개업자 다 잡혀가는 게 아니라 꼭 한두 명 잡혀가더라고요 사실 단속 나가게 되면 한 며칠 전에 그 지역에 쭉 소문 파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 협회장인 분께서 가끔 몇 월 며칠 날 야외에 가자 이렇게 통지 날리게 되면 단속 나온다고 문 닫아 놓자 그런 말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단속 피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통지에서 못 받는 분이 계십니다 왕따 당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꼭 잡혀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돈 벌어야 되겠다고 샤탕을 올릴 때 그때 그 순간 바로 잡혀가시던데요 대신 우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 실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차리더라도 단속해도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집에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불법 중개한 자료가 누적되어 있을 때나 뭐 처벌 이야기 나오지 그렇지 않다면 국세청에서 차 한 잔 맛있는 거 타주신다던데요 과감하게 열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간이창구로서 어디 공장 용도에 이동 쉬운 것만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언번 고스토로 통행 중에서 해설 찾으셨죠 얘는 대지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도로에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까 도로에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독 건축 청소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요즘 톨게이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나이 지긋한 분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젊은 분 앉혀놨더만 통행료로 10만원, 100만원짜리 수표를 내미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돌려주는 사이에 말 한마디 한번 해보려고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싹 교체해놨습니다 나중에 내 미모가 괜찮은지 또는 아닌지 알아보시고 싶으시면 바로 톨게이트에 한번 신임사원 채용할 때 한번 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고소통행증서실은 어디에 만들어져 있다? 도로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법 적용 대상이 못된다 그리고 이것이 작년 시험에 나왔던 파트입니다 올해 시험 나올 일? 없지만 철도개독설로 부재에 존재하는 다음 시설로서 운전보안시설, 보행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지들은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찻길은 얘가 기찻길이 아닙니다 이 기찻길을 줄 수 있는 공간이 기찻길입니다 얘가 철도 부재거든요 그리고 우리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된 법률인데 이 기찻길 지나가는 도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TV 보면 안전조안이 차단기 내리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24시간 땡볕에서 고생하고 계시겠습니까? 어디 지붕 있는 건물에 편하게 계시다가 기차질 할 때 나오시겠습니까? 가끔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운전보안시설인데 얘는 철도설로 부재에 존재하거든요 얘는 대지에 만들어져 있다 대지 아닌 곳에 만들어져 있다 대지 아닌 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운전보안시설 등은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근데 우리 서울역 가보셨죠? 서울역은 지금 새로 만들어진 것과 예전 거 있습니다 그 예전 거는 철도 부재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철도 부재 앞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앞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 놓은 곳은 이 철도 부재 고가라 분류는 기둥 여러 개 세워놓고 그 위에 서울역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요 얘는 지하토론 고가에 설치한 공작물 중에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이다 얘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철도 부재에 직접 만든 게 아니라 고가 세워놓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서울역, 광명역, 대전역은 오성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는 건축법 적용 대상인 겁니다 취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역이나 오성역 보게 되면 얘를 철도역이라 하기도 하는데 법률용어에는 철도시설입니다 철도시설이라고 하면 고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면 걔만큼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다 장애는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걸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문제 풀어보라고 원래 이거 다 건너뛰야 되는데 작년에 저 이거 열심히 했습니다 왜 나올 때가 됐으니까 올해는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리고 1번 지정 가정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를 철거해버리게 되면 다음 세대에 물려줄 문화재는 남아나지 않죠 그래서 이 문화재는 건축법에 따라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보호법을 따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목포에 투자하신 모 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때문에 이게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재로 지정될 줄 알았다고 하면 그거 안 샀다고 사면 혼협이다 사실은 앞에가 문화재로 지정되고 자기 건물은 피해야 됩니다 내 건물은 피해야 되고 내 건물은 피해야 되고 앞에 건물만 아무 별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미움물입니다 하천구역의 순문조작실이라는 날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천구역은 고수부지를 말하는데 이 고수부지의 순문조작실만큼은 건축법정대상이다 아니다 세상에 가장 유명한 편의점이 있다고 하면 반미점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반포 미니스톱 그래서 서울 양쪽 끝에 고수부지로 자전거 달리다 보면 끝에서 끝에서 달리다 보면 여기 만나거든요 한 1시간 반 정도 자전거 타고 오면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편의점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맛있다 맛없다 그래서 제일 유명합니다 장사가 제일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고수부지에 읽고 차려보면 좋을 텐데 저는 안내줍니다 장애인이 우승 분양 받을 수 있거든요 이상한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반미점은 건축법 적용대상이다 아니다 적용대상이고 우승모만 하천구역 안에 모만 순문조작실만 홍수조절과 관련된 순문조작실에 대해서만 건축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을 확인해놓습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만 봐주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얘도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대지 조성하기 위한 다음 건축물 가로 속에 건축물과 분리하여 분리 추정했습니다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군 고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 건축하고자 하면 허가권자에게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에 달린 시설물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때는 허가 받아 만드는 겁니다 대신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시설물 등은 독자적인 것이죠 건축물이 아니죠 그리고 저 분리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 일정한 대상은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 공법은 대상과 절차로 각각 구분하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제도의 법 적용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지 그 사안을 항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존 건축물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공작물 중에 안전상의 문제가 약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약이 되기 때문에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중에 우리 높이 2m 높은 공벽 담장이라는 말 차지였죠 그러면 사람 키가 2m 이하인데 2m 초과는 담장이 지진 등으로 무너지게 되면 인명피해 크게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전상의 문제가 약이 되는 것이 있다면 시군 구청장에게 마우고 설치해야 된다 신고하고 만약 건축물과 함께 존재한다고 하면 허가받음으로써 담장 만들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없는 마디시에 담만 달랑 존재한다고 하면 2m 초과 시에는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는 겁니다 취시 이해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2m 초과는 옹벽 담장 여기 옹벽은 축대 보신 적 있죠 그 축대를 옹벽이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담장은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산토끼라고 하는 동요 속에 토끼가 아침마다 찾아가던 옹달샘 있지 않습니까 그 옹달샘이 바로 이 옹담입니다 우리 백록담이라는 곳 들어보신 적 있다면 그 담이 물 가둬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산토끼에 찾아가던 옹달샘은 바로 이 옹담입니다 그래서 2m 초과는 옹벽 담장 설치하는 때에는 건축물과 함께 존재하면 허가받아 함께 만들지만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면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높이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 차셨죠 그래서 가끔 곳으로 여행하다 보면 도로변에 광고탑 세워져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크기가 얼마? 4m 초과 시에 축조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면 서땡땡 분이 가지고 계시는 양지동에 그거 15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분명 그분 사실 때 30억밖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 돈이 제가 알기에는 5억 투자하고 한 80% 대출 땡기신 거거든요 하긴 극이 그렇게 가격에 올라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극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탑이라고 하면 그때는 건수에 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받아 처리하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는 곳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탑 걔는 축조 신고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4m 초과는 광고탑 광고판 우리 명절에 고수 하시다 보면 점 100짜리 하실 때 있죠 5광 나면 참 좋겠지만 4광 난다고 땡큐지 않습니까 그래서 4광입니다 그리고 5m 초과 좋으시다 하시고 6m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 하면 된다 안 된다 정신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작년에 주거적 상업지역에서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을 시험해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8m 넘는 고가수조 차지였죠 이거 물탱크인데 기둥 하나 세워놓고 물탱크 만들게 되면 걔가 뭐죠? 고가수조입니다 그러면 8m 초과는 고가수조 그래서 4명이 고수하시면 한 번 광팔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뭐다? 팔고 그래서 4광팔고 갑자기 도박판으로 바뀌었지만 시험 용도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5m 초과는 태양광 발전 설비 요즘 산에 참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얘는 5태입니다 그래서 이 용담 4광 8고 5태 여기에 못 보신 게 있다고 하면 제다 6m 초과 시에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 시험이 나왔으면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모의고사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거 다 하고 나서 다들 잘 맞추시던데요 근데 올해 시험 나왔고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그걸 해야 되는데 일단 숨세로 일단 해놓고 해나가십니다 나중에 얘가 모의고사 시험 나오게 되면 항상 우리 봐주실 거예요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공작물이라고 하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은 이 용담 이 매트 속과는 옹벽탐장 4광 4m 초과는 광고탑 광고판 8구 8m 초과는 고가 수조 5태 5m 초과는 태양가 맞춰설비 못 봤던 것은 다 얼마? 6m 초과 시에 축조 신고 대상이다 그렇게 정리해 나아십니다 작년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게 오대로 문제가 하여튼 여기에서 두 문제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두 문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얘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파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모의고사는 잘 푸실 수 있죠 모의고사 잘 풀어야만 자신감을 보고 그 자신감 초대를 해서 본 시험에서 잘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대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적용 대상 행위 차지였죠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다섯 가지를 건축이라고 표현합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다 맞추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문제 하나 두 개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입맛 드리는 것은 우리 적용 대상에는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를 각각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우리가 항상 신경 쓰실 게 건축 기본이고요 대수원 올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재작년에 개정되었는데 아직 시험에 개정된 지문을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을 보셔야 됩니다 용도 변경은 올해 출제될 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전에 이루어진다 사용 승인 이후에 이루어진다 사용 승인 이후에 그래서 가끔 등산하시다 보면 외관은 단독택인데 식당 영업하는 경우 있죠 단독택에 대한 공사 다 끝나고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 단독택에서 식당으로 용도를 바꾸는 것이 있다면 걔가 뭐다? 용도 변경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에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반면 건축 대수는 뭔가 새로 만들고 뭔가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관련 행위 크게 건축 대수원과 용도 변경으로 각각 구분하시면서 내용 정리해 나가십니다 그중에 우리 신축이란 말 이해되시고 증축이란 말 보셨고 개축 재축 이전이란 말을 각각 보셨는데 이렇게만 잠깐 파악해 놓습니다 건축물은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 높이 층수 그래서 우리 건평이란 말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 건평이 건축 면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검평이란 말 들은 적이 있다고 하면 개가 연면적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1호텔들은 높이가 얼마이다? 그리고 몇 층이다? 그래서 높이 층수가 건물 크기를 좌우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아마 중국 사람이 제1호텔을 만들었다고 하면 중국 애들은 팔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888로 높이가 결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만 했나 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크기는 건축 면적과 연면적 높이 층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런 규모가 종전과 같거나 종전보다 규모가 작아지는 건축 행위가 있다고 하면 얘를 개축, 재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개축은 건물 소유자가 자기가 원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전봇돌리브를 철거한 상태에서 종전과 같은 규모 범인에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이라고 하고 천재지원으로 건물이 훼손된 상태에서 종전과 같은 범인에 다시 축조하는 것을 얘를 재축이라 표현합니다 가끔 중학생이 렌터카 빌리다가 과속하면서 건물에 들여벗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이 무너진 상태라고 하면 걔는 철거의 개념이겠습니까? 멸실의 개념이겠습니까? 멸실입니다 소유자가 원하지 않고 건물이 훼손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멸실이라고 멸실인 상태에서 종전과 같은 규모 범인에 다시 축조하는 것이 있다면 걔는 재축이고 소유자가 원해서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인에 다시 축조하게 되면 그때는 개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주변에 1층짜리 단독택을 구입해서 싹 밀어버리고 도시형 생활택에 대해서 한 15층짜리 만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대전 쪽에 그것 참 많이 하시던데 분양만 잘 되면 진짜 돈벌이 잘 되는 게 도시형 생활택 같습니다 그러면 완전 철거하고 1층짜리를 5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때는 신축입니다 예전보다 규모 크셨죠 그리고 전부 철거했다고 하면 나재지 현상을 한 번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규모 건물 건축하면 그때는 신축이고 기존 건물이 3층인데 3층 중에 한계층 없애버리고 5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면 대지 안에는 기존 건축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전보다 큰 규모의 건물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는 증축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층짜리를 5층 만들어도 증축이고 저 2층 중에 한계층 없애버리고 5층짜리 만들게 되면 한계층이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는 증축 행위가 되게 됩니다 전부 철거한 상태에서 5층 만들게 되면 신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은 규모가 같은지 예전보다 규모 크지는지 그런 차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고 신축과 증축은 나대지 현상 보였다면 신축이고 대지에 기존 건물 존재한 상태라고 하면 그때는 증축 행위로 각각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전은 검찰의 주요 구주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같은 대지에 주축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문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서대문공원으로 옮겨놨거든요 대지가 같다 다르다 대지 다릅니다 걔는 이전이다 아니다 이전 아닙니다 서대문공원이 완전 나대지였다고 하면 그것은 신축이고요 서대문공원에 건물이 있는 상태였다고 하면 그때는 증축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취지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었거든요 그러면 61년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박 대통령께서 정권 잡은 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62년도에 건축법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에 대한민국의 집은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콘크리트 건물이었겠습니까 목조 건물이었겠습니까 목조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 당시에 해와동 사셨거든요 그래서 해와동에 땅은 한 200평 정도 되는데 집은 20평짜리에 6식구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평짜리 6식구가 있는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여름에는 낮 타고 겨울에는 시원한 곳 그러면 털을 잘못 잡았으니까 저 20평짜리를 다른데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데지 안에 목조 건물이니까 옮기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옮기는 것을 법에서는 말한다 이 전이라 표현합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다 팔아먹었으시더라고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였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 관련된 기본 개념만 좀 파악해 놓으시면 그게 문제 없고 대소서는 다음 주에 하실 건데요 그런데 이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워낙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셔야 되고 아마 수업에 집중하시면서 수업 시간 중에 충분히 이해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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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